자 이번엔 금카 가볼게요 자 신이 내려주는 카드죠 금카 절대 안붙는데 자 재물도 두개 사놨어 좋아 아 매너 좋네 재물 사오고 자 갑니다 자 재물부터 자 원샷 자 좋았고 우린 가리기 안해 가리기 안합니다 잔인하게 터지는거 보든가 아니면 아름답게 붙는거 보는거죠 붙을때 반짝하는거 그걸 봐야지 자 어 재물이 붙었어 아 아 큰일났네 재물이 붙었네 이거 어떻게하지 이럴때 가야지 뭐 어차피 뭐 붙을놈 붙고 터지니까 터지니까 이거 주인 누구야 주인 누구야 포지션 바꾼 효과 없어 주인 누구지 쁘랑패딩 어서와요 아 쁘랑패딩 어제 조금 늦게 왔더라 채팅 봤어 어쨌든 쁘랑패딩 어제 와줘서 고마워요 자 오이 하나만 깨줘 오케이 아 보라빛님꺼야 주인이 몇명이야 북극공님꺼야 누구꺼야 자 안키워줘 10만원 자 10만원 주면 내가 한판 해줄게 자 주인 누구꺼야 이거 자 북극공님 오케 자 재물 하나 갑니다 자 터져라 토토토 오오오오오 자 좋았구요 자 메인 이벤트들 여단이 안볼래 어차피 터지니까 안볼래 아 보기싫어 아 나는 이거 사람들이 안봤으면 좋겠어 터지는거 지금 이거 말고 하나 더 해야돼 복구 4카 복구맞추기여도 재밌겠다 아 저는 복구 어 5카 복구 예산 5카 복구 자 갑니다 Are you ready? 7 자 제발 6카 복구 나왔고 5 4 3 3 2 1 0 고고고고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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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5 5 5 5 6 6 5 6 6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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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5 5 5 5 5 5 6 5 5 5 축하드립니다. 와우 오랜만에